꾸미는 만큼 오늘 자리를 해주시는 분들께 1분 동안 본인의 노래를 PR할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딱 1분? 예예 우리 이태환 씨의 본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게요 박수 청해 주시죠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했다 나 모르게 울기도 했다 저 강물 따라 흘러 온 새 미련도 후회도 없다 아카시아 꽃잎 같은 우리 인생아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네 잘 들자 덧없는 세월만 타고 사랑아 나의 첫사랑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우리 누님, 작은 누님 계속 울고 계세요 너무 벅찬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 눈에는 예쁘고 잘하는데 가슴이 완전히 탔을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34년이면 34살도 훨씬 넘으신 건데 목소리가 너무 건강하시고 되게 미성이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감히 이렇게 평을 드리기가 모을 만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열어 주실 팀인데요 누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노래하시면 돼요 노래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우리 나훈아 가수님 노래 중에 고장난 벽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누님 가게에도 고장난 벽시계가 있어요 계략하면 시간을 더 이상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 고운 누님 두 얼굴에 주름이 좀 그만 지게끔 그래서 고장난 벽시계를 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